freemmostation.com 이제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다 나와 알레프는 당신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반대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군 이 메마른 땅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돼버리다니 당신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하지만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내가 직접 이 땅을 파괴시켜주겠다 무너졌던 순환의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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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에 큰 전투가 될 텐데 서둘러! 유명한 붉은갈기 용병단까지 나온다면서요? 고작 오크들 상대로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무든 쉐이드 페어가 완전히 점령된 규모다 어디가 고작이야? 아, 죄송합니다 정규군도 뒤로 뺏겠다 우리 같은 용병들이라도 끌어모아 막아내겠다 심산인데? 홍구 지역에서 이름 좀 있는 부대들은 죄다 모여있나? 대축제다 이거지 자,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두고 어서 가서 본대와 합류하자 무슨 소리지? 이런 세계 정찰부대의 아군이 변경받고 있어 개원한다 개원하자 음 개원하자 개원하자 고작 한 방향으로 보루 왔 palabra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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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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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 도이크들이 물건을 따롯해. 간혹 쓸모 있는 것도 있으니 살펴봐. 적의 정찰대장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마음날 적기를 사용해본다. 2부 스티 resolves 시작! 여긴 공격업 응! 서두르자! 어준, 아이쿠! 바로 하다! 붉은갈기 용병단 샘슨 대장입니다! 어이쿠, 제대로 납셨군. 야하! 우리 도착했어. 왜 이렇게 늦었어? 금방이라도 시작할 거야! 우리 단장님은 어디 갔어? 총 지휘는 샘슨인가? 브레노는 이런데 안 사는 거 알잖아. 샘슨이야. 마법병의 지원이다. 시작될 것. 손! 불려! 이건 아군과 척을 헷갈릴 정도로 멍청이나 아니겠지? 그 다음엔 무관으로 도망가면 좋겠지? 자, 이는 무관으로 도망가면 아군. 이제 맨날을 자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무관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나는 무관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나는 무관으로 도망가면 안사고. 저 위의 마법사가 있다! 저놈들부터 제거해! 군병대, 같이 가라! 얼려! 아군 군병대를 보호해라! 이제부턴 알아서 할 수 있지? 빨리 앞으로 가서 군병대를 지극한 오드러들을 전체해! 아예, 우리 몸이 조금만 묻혀요. 이제 힌트 볼 때에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힌트와 힌트의ędzierom이 없을거에요. 아이고, 힌트는 힌트와 edge가가 ca. 아이고, 힌트는 힌트는 없을때는 아직 안전하지만, 힌트는 힌트의 모습을 보호하니, 현재 힌트는 힌트의 ghostly를 increase. 히히히히 공격돼! 가비의 마법사를 공격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쪽은 우리가 막힌다. 동룸을 맡아. 도망가 돼서 도망가 돼서 또 도망가 돼서 도망가 돼서 그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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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